그럼 오늘의 주제는요. 보험 리모델링, 해야 되는 의미, 그리고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보험을 포함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일단 우선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다들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등을 구입해서 기본 골조를 그대로 두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새롭게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보험 리모델링이란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을 지금 현재의 자신의 재무상태나 보장 등 트렌드에 맞게 보험을 변경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이후로 보험을 그냥 방치하시고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험료가 부담되긴 하지만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다면 보험 리모델링 꼭 받아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꼼꼼히 점검을 통하여 유지할 보험과 보완해야 되는 보험 그리고 줄여도 되는 보험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보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원하는 형태로 새롭게 고치는 것이다 라고 또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리모델링을 저는 왜 해야 되는가 라고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네 혹시 메디컬 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디컬 푸어는 치료비가 없어서 대출을 받아 치료를 하는 의료 빈곤층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을 할까요?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온 표를 보시면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가구수 13.1%밖에 안 됩니다. 전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98.2%나 됩니다. 웬만한 가정은 보험 한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데 왜 13%만 보험에서 치료비를 조달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잘못된 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현재 치료비에 상응하는 보장금액이 적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보험으로 조달하는 이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저축이나 부동산 등 부동산을 처분해서 마련하거나 지인의 도움 혹은 대출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또 병 치료를 끝나고 난 후에도 문제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전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고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분들이 생활고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생활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겠죠. 이렇듯 보험은 내 삶의 필수입니다.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보험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방치하고 보장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만큼 더 관심을 갖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올바른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나타난 통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유학해서 말씀드리면 의료비 상승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암 치료비에 대한 연도별 통계자료입니다. 매년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14년도 대비 19년도의 치료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계정이 있고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가입 여부와 보험료 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보험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진지하게 검토받으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 보장기간이 아쉬울 경우를 둘 수 있는데요. 보험을 가입한 지 조금 오래 되었다면 보장기간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60세 만기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을 20년 완납을 하더라도 60세 이후에 보장을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에 처음 가입할 당시에 보험에 대한 부담 없이 가입했겠지만 시간이 지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다 보면 이곳저곳에 비용이 들어갈 곳이 많아져 보험료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험은 소득의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험료가 10%가 넘는다면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장 내용이 아쉬울 경우입니다. 가입 당시 보장 내용 및 보장 범위가 현재의 보험과 현저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옛날 보험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보험에 보장 범위가 적은 건 빼고 현재 보험으로 채워 넣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보험 관리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은 눈에 안 보이는 만큼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인의 권유로 보장 내용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거라는 얘기만 듣고 가입한 사례도 많은데요. 지인이 보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관리를 받지 못하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지인을 통하여 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 점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기간과 내용이 아쉬우신 분들 그리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모델링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보험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공부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할까요? 정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듯 리모델링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같은 상품에 가입하셔도 개개인 모두가 다른 리모델링이 되실 건데요. 왜냐하면 가입한 보험도 다를 거고요. 보험료도 다를 거고요. 현재의 가족력이랑 경제적인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도움을 받아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보험이 나쁘다 좋다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 아닌 보험인지 분석하고 판단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단, 저렴한 보험료에 많은 보장을 받는 거 누구에게나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보장, 최소한의 보장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리하게 많은 보장을 가입했다가 중간에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유지를 못하게 된다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부분을 가입했다가 경제적 여력이 좋아지면 조금씩 채워가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리모델링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그것이 나에게 정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내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가장 먼저 보험 진단이 필요하겠죠.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 분석 및 증권 분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보장 분석 및 증권 분석은 단지 가입된 담보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된 보험의 약관을 필수적으로 같이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약관을 토대로 부족한 보장의 범위와 중복된 담보들을 재구성해야 합리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보장 분석이 끝났다면 다음은 내가 병원 치료력으로 고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필요 없는 담보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재 치료력이 있거나 진단, 유무에 따라서 조건부 심사로 진행이 되어 거절 또는 부담보 승인으로 가입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전후 보험료와 보장을 잘 비교해 보셔야 하고요. 현재 상황과 가족력을 판단하여 잘 구성된 금액과 보장 범위, 인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예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어도 지출이 부담되면 오래 갈 수 없는 것 또한 보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입의 10%가 적정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입의 10%가 적정선이다. 여기에 대해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그 사례들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사례는 이번 주제와 잘 맞는 실제 리모델링 사연입니다. 대다수 보험이 지인의 권유로, 지인의 권유및 텔레마케팅으로 가입된 보험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가입 금액은 총 88만원 납부 중이셨습니다. 사연자님은 가족력으로 최대한 진단금은 축소를 원하지 않으시나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생각이 강하셨는데요. 우선 증권 분석과 약관 검토를 전부 다하여 보험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도와드렸고요. 가입하셨던 건강보험은 전부 다 10년 납 100세 만기와 종신보험으로 인한 높은 보험료를 납입 중이신데 현재 병원 치료력을 확인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보장 금액 및 보장 범위를 확대해드리고 월 보험료 또한 낮춰드린 사연이었습니다. 리모델링 내용을 보면 갱신용 보험은 정리를 도와드리고 비갱신용으로 가입을 도와드리며 사망보험금과 암진단금을 최소로 축소한 다음 보장 범위가 적은 이대질환인 뇌, 심 부분을 보완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 전 뇌 11%만 보장되었던 뇌출혈 진단 범위와 심장이 17%만 보장되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되어 있던 특약을 뇌 100% 보장되는 뇌혈관 특약 및 심장 100% 보장되는 허혈성 특약으로 변경을 도와드리며 보장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기타로 암 수술비, 이대질환 수술, 질병 수술비 특약을 보장 금액을 더 높여드리며 13건의 총 88만 원 보험료를 8건에 총 67만 원으로 절감해드렸던 사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다수의 보험이 지인의 권유, 여기에 더불어서 텔레마케팅으로 가입된 보험이었다. 아쉬웠던 부분이었네요.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생각이 강하셨는데 정말 보험료를 반절로 총 88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여드렸고요. 8건, 여기서 67만 원으로 절감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주의점, 실제 사례를 보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 오늘 다들 나름 보험을 잘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서 아파서 입원했을 경우 보장을 전혀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막연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도 발생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을 요목조목 따져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전문가와 꼭 상담 후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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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